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을 찾은 송강 그리고 브랜드가 그지 말고 송강을 사랑해서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로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무자와 뮤직비디오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정말 놀랍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놀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여러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탄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열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감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즐겁게 영화 잘 봐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시면 두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한 때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뜨거운 사랑을 느끼실지 않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스칼렛 조연스는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웨이브카트 같은 방문, 첫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sank высок완이라는 여쭤 suffer驚적으로 strongBS 다 user pensar 한국에서 이렇게 랩타켓을 다룬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친절하게 해 주시고 정말 러블리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긴 너무 싶었었는데 이번이 경험이 너무 좋았고 다음은 꼭 다시 드레스 기쁨을 바랍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도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룸커드 세버스 감독님의 한국의 장소 소감과 함께 오늘 레디컴팬스 가끔 느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멋진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계속 여기에서 촬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무논만 활용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 모두가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영화 나가 있으면서 영화를 여기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셔야죠. 아 너무너무 멋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버스 감독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룸컴팬스 감독님의 송강 글로버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흥행한 경험과 불단된 환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마 나중에 돌아가면은 평생 동안 나도 기억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흥행을 했었던 날. 그 다음에 오늘이 기억되어 왔습니다. 이야 그걸로 우리 한국을 찾은 기분이 굉장히 좋다. 또 웃기 못했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의 가위만 제가 한 가지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스칼렛 존슨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we'd like to go on with just a few questions regarding the movie. First question, I'd like to ask to Ms. Carla Johnson. 네 이번 작품에서 정말 정말 투명한 액션이 많이 있습니다. 뮤비 고공당하신이나 투명 수주신 같은 경우. 이번 작품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내지 기억에 남는 액션이 있으셨나요? I know that this movie provided a lot of spectacular action scenes, and I'm sure i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about making all of them. regarding, including where you jump off the tall building, where you are fighting with the invisible suit on, and so forth. So what was the most memorable action scene, or the one that was most difficult for you during the movie? I guess, I don't know. I mean, I'm almost so different. I'm not sure. I guess jumping off the building is memorable just because it's so iconic. I mean, we had a hard time shooting that. I mean, there was some wardrobe off. We had a couple of doors at it. But in the end, it was so beautiful. I mean, it was quite surreal to see the actual, you know, this kind of iconic shot being brought to life. So it was well-worked. I mean, I mean, you know, we had to get the right... We have to look at the outside, but it's, it's hard to make sure that we can do it. It's a big thing. You can do it. It's hard to make sure. It's hard to make sure that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are all here, but the way we're going to do it is so fun, it's hard to make sure that we can do it. 주인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결과물을 지금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시기를 바라겠구요. 계속해서 줄리엣 빈어시에게 보실 분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닥터 오우의 역할을 통해서 메이저를 향한 남다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영화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속에서요. mmm,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과 다른 만나보십니다. 그들은 어떤 아들과 만들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출연을 담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 일очку에 상대로 손을 들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불편집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막 아시피pis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해야될가 되었습니다. 그니까 그사람, 그와 함께 일어나올 수 있으므로 생활의 동일한 그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모델들. 그는 내가 마땅한 일 Norbert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은 이 동일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곳이, 아... 아... 컴플렉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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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물론 나은 엄마는 아닙니다만. 영화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나마 닥터 워어레가 이 메이저를 창조해낸 드러워 각자이다 보니까 일종의 모성애를 느낀 만한 그런 악변한 관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하고자 하는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스파이즈 원슨하고 작업을 하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그런 컴퓨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배우의 애를 이렇게 호흡을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필러 워스백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각이론의 원작 애니메이션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영화화 된다고 했을 때 이 바트와 필러 워스백의 인형이 닮아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바트와 나의 어떤 닮아있는 점, 시크로 유래를 보는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The next question we'd like to ask to Mr. 필러 워스백. I don't know if you know, but Ghost in the Show in the animation version was very popular and very much loved by the Korean audience. And when there was mention about you being casted as Bato, everyone was talking about how you look so much alike. The similarity was very nice and so forth. What is your opinion? Thank you, Korea. I think it's the eyes. I think it's the muscles. Maybe the brain and the soul a little bi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that a lot. Like that, thank you so much. You can also do the attention by the eyes.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can take attention by the eyes. You can take attention by the eyes. You can do the eye on the eyes. You can take attention by the eyes. Because you want to be a fair voice in the air. You can take attention by the eyes. 정말 재미있게 말하다가 부탁드려 볼페요. 그리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테마스에 대해, 한국의 영화가 아주 진짜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 영화가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하얀 날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미술적인, 비주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지금까지 그것도 없었던 미래의 도시 모습도 그런 것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한국의 영화의 수준이 높은 만큼 한국에 계신 영화관계의 프레슨을 모여도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즐겨주시고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꼭 개봉 이후에 영원을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내일은 보내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아 예, 보도 타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대표로 리스카덴 조언스의 마지막 큰 인사 대표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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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